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숭입니다 자 마지막 6장 감염과 암치료약물 4번째 지금은 이제 암치료제에 대해서 항암치료제에 대해서 하고 앞쪽에 했던 항생제하고 관련된 얘기 쭉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물부터 뭔지 알아야 되죠 병리할 때 아주 피를 튀기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양성종양은 오마로 끝나죠 악성종양은 캔서는 칼시노마, 쌀코마 특히 이제 칼시노마랑 쌀코마를 벗어나는 것들 중에는 류케미아, 림포마, 그 다음에 요즘은 메소텔리오마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테라토마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의 분자적인 특성은 모든 암에서의 분자적인 특성이라고 2011년도에 어떤 교수가 세일지에다 적어놨죠 10가지 정도 예를 보시면 성장인자, 지속방출, 회피, 면역반응회피 이렇게 해서 10가지 적어놨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제가 아마 병리에서 조직폭력배와 같다 사회의 암적 존재는 조폭이 암과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분자적 기초 10가지와 똑같다 조폭은 중고등학생들 성장인자까지 포섭해서 키운다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 성장, 억제를 회피한다 그죠? 그래서 억제력이 없다 뒷돈을 찔러주면 검찰, 경찰, 선생님 등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 면역반응에서 회피한다 조직은 점점 세력을 키운다 무한증식을 한다는 거죠 조폭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도시의 우범지대다 우범지대는 음산하고 딱 특정 지역만 염증반응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른 조폭, 다른 정상사업체를 갈취한다 침습,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전이, 그 다음에 불법사업장을 만든다 혈관 형성, 사업은 점점 기형적으로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로 띈다 그냥 놔두면 없어지지 않는다 세포사를 회피한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항암치료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특정은 다 했죠 분화, 디프렌시에티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소침습, 로컬인베이전 혹은 멀리 가는 거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TNM 스테이지 이런 얘기도 병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화, 국소침습, 전이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특징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전이가 어디로 많이 갈까요? 보통은 혈액과 임파선으로 많이 가니까 당연히 혈액하고 임파선이 많이 가는 간과 뇌와 허파 이런 쪽으로 전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방암 특징적으로 뇌와 폐로 전이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암의 일반적인 특성, 분화가 좋지 않다 국소침습, 전이가 된다 암의 이름을 붙고 이름은 이제 오마 이런 것들은 양성이고 칼신오마 붙고, 쌀코마 붙고, 메소텔리오마 그 중에 이제 류케미아, 림포마 이런 것들은 악성이다 그리고 TNM 스테이지 그래서 병기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암을 컨트롤하는 항암제는 결국은 세포가 못 자라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화학요법은 종량성장의 진행을 맞는 것이 첫 번째 목표죠 그리고 암세포의 DNA를 직접 공략할 수도 있고 세포 복제의 필수적인 과정을 갖다가 그거죠 암세포도 똑같습니다 체크포인트라고 뭐 그렇게 했었죠 G1 체크포인트, G2 체크포인트 해갖고 병리학 기초할 때 그 체크포인트를 무력화 시키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병리학 일장 영상이나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데 항암치료하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서 에주번트냐, 네오에주번트냐, 팔레에이티브냐, 큐라티브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 다음에 병룡화학요법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냐 보조화학, 에주번트라는 말은 수술 해놓고 좀 찝찝합니다 병기가 높을 것 같아서 항암치료하고 이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보조적으로 세포 단위로 퍼져나가 있는 암세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에주번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오에주번트는 네오라는 말은 유조 보조치료적으로 앞에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 먼저 때려갖고 암세포를 줄여가고 수술하자 수술하기 전에 하는 거를 네오에주번트라고 해요 그럼 에주번트는 수술 다음에 하는 거고 네오에주번트는 수술하기 전에 하는 거고 팔레이티브는 뭐냐 팔레이티브는 팔레이티브는 이거 보시면 완치 목적이 아닌 생존율 영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갖고 깨끗해지기를 바라진 않아요 근데 해야 될 거 같아 그거를 팔레이티브라고 합니다 큐라티브 같은 경우는 수술 필요 없고 항암치료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완치할 수 있는 암들이 있거든요 백혈병을 수술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못났죠 혈액 다 뺄 수도 없고 혈액을 뭘 수술해서 드러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큐라이티브 백혈병 같은 거에서 항암치료 큐라이티브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고형암 특히 저같이 흉부외과에서 폐암수술하고 이러면 어주번트 할 거냐 네오어주번트 할 거냐 팔레이티브를 할 거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자 병용화학 보면 항암치료 할 때 한 가지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섞어서 씁니다 작용기전이 다른 거를 섞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내성과 독성이 있죠? 항암치료 하고 나면 제일 흔하게 보는 독성이 어느 부일까요? 앞에서도 초반에 시작했죠 ANC absolute neutrophic count 떨어지면 그라신 준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조혈 관련된 부분 여기 보시면 골수의 정상세포들이 독성에 의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구강점막 위장관점막 모발세포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 세포를 공장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중에 특히 구강점막 위장관 모발 이런 골수 이런 것들이 항암치료에 약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들도 함께 죽어나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항암치료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입마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혈색소 수치부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그게 다 정상세포들이 암세포와 함께 죽어나가는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다시 적어놨죠 에즈번트는 수술하고 네오에즈번트는 수술하기 전에 팔레이티브는 OP하고 관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OP하고 관련 없는 거 또 하나 있죠 큐레티브라고 있죠 그거는 보통 백혈병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표는 다음번 제가 양리학 교정 수정할 때 다시 한번 손볼 건데 지금 조금 어설퍼요 자 작용기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항암제를 나눠 놨습니다 항대사물이라고 해서 MTX 항대사? 대사라고 하면 뭐하고 관련 있죠 폴리객신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DNA, RNA 이런 것도 연관이 있겠죠 항대사물질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세관 억제라든지 항생제 작용하는 것 토포아이정머레이즈에 작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세관 억제제 아까 전에 뭐 구충제에 나오고 개구충제 이런 것도 사실 미세관 억제제 파크리탁셀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킬화제 같은 것도 있고 백근 배위결합 복합제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항암요법에 작용하는 부위가 된다는 거죠 이 셀사이클이 작용하는 놈도 있고 이 셀사이클하고 별로 관계없이 작용하는 그런 항암요법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항대사물입니다 세포주기 에스페이지에서 DNA, RNA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항대사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MTX, 5FU, 젬시타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MTX 많이 들어봤죠 메토스렉세이트 보통 유산할 때 먹는 약으로 유산하는 약이 이런 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면역할때도 언뜻 했던 것 같아요 항균제에서 핵산대사 억제제 그리고 대사 억제제에 설포나마이드, 트러포, 메토프림 이런 것하고도 아까 앞쪽에서 한번 다시 들고 와보면 이게 이제 MTX 같은 경우에는 엽산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놈도 엽산대사와 관련 있는 이놈 DHFR을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나 유방암, 방강암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또 적어놨죠 아까 금방 언급했는 엑토픽 프라그넌시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식스앤픽 하는 약도 있고요 5FU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저도 많이 써봤던 약이고 DNA 합성의 전구물질인 띠미딘 하는 생산을 억제한다 파이미딘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생산을 억제한다 그래서 고형암에 많이 쓴다 요 밑에 보시면 젬시타빈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는 또 비소세포 폐암 스케머셀칼시노마 혹은 아데노칼시노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최장암에서도 젬시타빈 같은 약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항대사물질입니다 에스페이지에 주로 작용하는 거고 이거 실제 오다지 제가 한번 고신 보건병원에 쓰던 제가 벌써 10년 다 돼가지고 그때 썼던 항암치료 레지멘인데 여기 보시면 금방 얘기했던 항대사물질 5FU 하고 젬시특하는 게 젬시타빈인데 여기 보시면 5FU는 같은 도주로 주고 시스플랑크 하는 놈 뒤에 백금이 결합하는 거하고 같이 쓴다는 거죠 병룡 투여하는데 수액이 이만한데다가 5FU를 어느 정도 믹스해서 주라 이런 오다들입니다 이런 거 하면 노지아 보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온단트카는 안티에메틱스 그 다음에 덱사메타소 항염증제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주라 라식스카는 뭐 인효제 같은 것도 요렇게 세트로 만들어져갖고 항암치료할 때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그런 오다들입니다 아 금방 앞에 봤던 겜시타빈 하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비소세포암 폐암에서도 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BSA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그 환자의 BSA 계산해서 요렇게 용량을 계산하고 요렇게 주사를 주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중에서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카는 항생제도 G2 주기 G1 G2 그죠 G제로 G1 G2 요렇게 갈 때 고 세포 주기 G2에 특이적으로 요 항생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인 요런 호지킨 림프종이나 유방암 요런 거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알킬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 다음에 뭐 다카바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미세관 억제관에서 이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세포의 유사변화 M페이지죠 전중후말 그 G1 G2 S기 해서 DNA 늘리고 G2기 해서 이제 너 이제 다 됐으니까 M기로 넘어가라 전중후말 해서 세포 두 개로 쪼개라 라고 하는게 이제 G2기가 되는데 M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가면서 이게 미세관이 이렇게 중간에 나열하면서 핵을 반을 이렇게 따갠 따갠단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 그런 상황에 요 미세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빈크리스틴 하는 요런 약들 그 다음에 빈블라스틴 요런 약들도 있고 파크리탁셀 하는 약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항암제로 많이 쓰거든요 요런 약도 있는데 우리 그 최근에 뭐 연예인 중에 개구충제 먹다가 뭐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압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개구충제를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은 뭐 이상한 기름하고 같이 먹으니까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어 그걸 먹으니까 암을 극복을 했다 근데 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요런 메벤다졸 알벤다졸 같은 것들이 암의 암세포의 미세관 형성 억제의 적용 그러니까 억제작용이 있다는 거죠 요런 빈카 알칼로이드하고 파크리탁셀하고 비슷한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게 어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많이 되는데 어디로 배설된다 담즙 간에서 대사돼서 배설되기 때문에 이 간담도 쪽에 암환자 혹은 간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다가는 큰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고른 것들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크리탁셀이라는 약 그 약품명으로 안자탁스라 하는 약인데 요렇게 보시면 파크리탁셀 단독 캐모테라피 요 약을 준다 아이고 10년도 넘었네 그죠 지금은 레지면이 많이 바뀌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주라 뭐 이런 내용들 스테로이드 하고 뭐 타가메트 하는건 재산제 정도 되겠거든요 뭐 이런 약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들의 주명한 타목시펜 타목시펜 타는 약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백금빌리게라 복합체라는게 있는데요 알킬화제와 작용기전이 유사하다 G1S기에 가장 많이 작용을 한다 약물 이름은 시스플란 가는게 시스플라틴 가는 약이 있고 카보플라틴 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그 약제는 아까 언뜻 파이브에 푸유하면서도 같이 봤던 약들이에요 시스플란크 하는 약은 BSA에다가 35를 곱해서 용량을 선정해라 그 다음에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뭐 GFR 콩팥 기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을 해서 약을 요렇게 주라 뭐 요런 것들 보통은 단독으로 요런 놈들을 백금 배위결합 약제는 쓰지 않고 아까 전에 봤던 5FM이나 대사 관련된 그런 약들하고 같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포아이조머레이즈 억제제 라고 해서 토포테칸크 하는 약이 있는데 이놈은 소세포 폐암 그래서 단독 여법으로 하이칸틴 요런 약들도 요렇게 주사를 해서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작용하는지는 보시면 됩니다 DNA 슈퍼 코일링을 감소시킨다 이런 약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생체 반응 조절 물질들 아까 전에 뭐 언뜻 했던 해파타이티스 B 치료제 인터페론 뭐 이런 약들 인테루킨 이런 약들도 있고 면역 조절제도 있고 단백질 분해여소 복하복제제 여기 보시면 맙으로 끝나고 마이드로도 끝나고 뭐 집 밉 이런 약으로 끝나죠 보통 항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조절제 그 다음에 면역요법은 이것도 이제 해부병리 양 해부 생리 병리하면서 이런 약 언급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2018년도 노벌 생리의학상에서 보면 면역관문수용체 CTLA-4 PD-1 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T세포 사이톡틱 T셀 암세포를 죽이는 T셀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요 면역항암제를 쓰면 요 T세포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 T세포의 기능은 회복된다 요즘에 나오는 실제로 COVID-19 관련된 메신저 RNA 관련된 백신도 결국은 우리 몸에 항체도 만들고 하는데 그놈도 역시 또 T세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제는 종류가 요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요건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아까 전에 그 예습 예습이란다 복습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Absolutely Neutrophic Count 보고 GCSF 중에 대표주자인 그라신 그런거 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랩들 왜냐하면 항암제의 독성이 골수에 미치면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장 네 번에 걸쳐 갖고 이렇게 많은 양들을 했는데 간단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은 병인과 숙주 그리고 환경의 이 세 가지 랩이 이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코비드 나인틴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침입하고 상호작용하고 숙주 손상은 어떤게 있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마스크 쓰라 손 씻어라 음식을 따로 먹어라 여러가지 이런 것들 감염하고 연관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요건 항생제 관련된 겁니다 항생제 세포벽은 펩티드글라이칸 펩티드글라이칸을 부수는 화학적 링이 베타 락탄링이죠 대표주자가 페니실린 저거 놓지는 않았죠 페니실린 있다 세파라고 하는 세팔로스폰 카브페넴 요거는 뭐죠 이미페넴이라고 하죠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모노박탐 하는게 있었고 벤코마이신 그 다음에 데프토마이신은 MRSA 메치실린 레지스턴스 스타플로코쿠스 오레오스에 쓸 수 있다 데프토마이신은 MRSA와 VRE 벤코마이신 레지스트 엔테로코쿠스 하고도 쓸 수 있다 저항이 자꾸 생기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합성업체제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아미노글라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크로람페니콜 이런것도 있었죠 요 밑에 옥스 가는거 하나 빠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테트라사이클린은 뭐 치아의 변색 뭐 이런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크로라이드는 우리 그 H파이로리 같은거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거 그 다음에 크로람페니콜은 골수독성 같은거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마크로라이드 한번 쭉 클린다마이신 뭐 이런것도 한번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슬퍼나마이드 그 다음에 트리메토프림 같은거 요런것들 이것도 폴릭엑시드 바이타민 B9 관련된 그런 항생제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DNA 플루키놀론 키놀론은 여러 감염 있었죠 1세대는 시프로플록사신 그 다음에 레보플록사신 이런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RNA 약제는 리팜피는 결핵하고 연관된 약들 암포테리신비 그 다음에 아이소지 아이소 나이아지드 요런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리실린 내용들 세파 내용들 세파도 1세대는 그람파지티브 2세대는 그람네가티브 3세대는 GI플라브럼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5세대쯤 넘어가면 MRSA에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베타 락타메이지하고 섞어 쓰는 것들 요런거 요런거 한번 참고 보시면 되고 이미페넴 가장 광범위하다 그 다음에 모노박탐 그 다음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요거 리익 모양이 좀 다르다 그랬고 방코마이싱은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MRSA하고 VRE 치료제로 답토마이싱 쓸 수가 있다 테트라사이클린 얘기 쭉 했습니다 아미노글라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는 하나씩 하나씩 아제트로마이싱 같은 경우에 클린다마이싱 클라미디아 같은거 그 다음에 클라리스로마이싱은 H 파이로리에 작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크로나페니콜은 골수독성 클린다마이싱 MRSA 그 다음에 옥살로 무슨 돈 요런 것들은 VRE도 동생 내성균주에 작용한다 핵산관련된거 있었죠 요거는 DNA RNA DNA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거 시프로플록사신 레버플록사신 그 다음에 엽산기량제 슬파살라진 슬파다진 그 다음에 트리 트리 메토프린 요런 것들 요로감염치료제 1차는 퀴놀론 쓰고 2차는 요놈 쓰는데 안되면 요런 약들 쓴다 결핵은 2Hz4HR이라고 했죠 두달동안 아이소 나이아지드 그 다음에 에탄부톨 그 다음에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아이소니아지드는 피리독신 바이타민 B6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리팜핀은 소변이 빨갛다 그 다음에 넉달동안은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만 써라 그 다음에 3자가 붙어있으면 주 3에 쓴다 요런 내용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전신진균감염에는 암포테리신트 요때는 아졸계의 트리아졸 같은거 쓰죠 표제성에서는 이거는 라미실 원스 같은거 있었고 이미다졸 계열의 약을 쓴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클로로킨올론 하이드로클로로킨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기생충약 메벤다졸 알벤다졸 왜 요즘에 항암제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헤파타이트 B, C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하트 이런 얘기 했었고 캔서 얘기 쭉 했었습니다 조직폭력비 비유해서 항대사물제 5FU와 겜시타빈 같은거 쭉 다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면역 억제제 면역요법 T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약들까지 다 말씀드렸죠 조금 부실하다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그냥 큰 틀만 이렇게 쭉 얘기하는거지 세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 참고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다섯차례 여섯차례 정리하시면서 강화하시고 강의 듣고 하면 정리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7장에서는 심혈관계약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시간도 몇개로 잘라갖고 심혈관계약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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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